야, 그만대. 어우, 야 너 이럴 거 없어. 나 뭐 개돼지? 오연한 닭도 괜찮아. 내가 닭칼국수로 태어나서 다시 너밀 만나도 안녕, 나는 겉쥐랑 싸워두면 더 맛있어. 따로 인사해줄게. 알겠습니다. 가져오겠습니다. 가져왔습니다. 그만대. 이게 닭칼국수? 장사장님. 지금 인중에 땀이... 되게 프란체스카 같지 않나요? 아니야, 아이유야. 내가 진짜 이거 하나 검은색으로 못 산 게 지금 너무 아쉬울 뿐이야. 너 이런 거 어디 있었어? 이거 어머니 거야. 안 그래?